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간호개발 의사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로감도 많이 쌓였을 테고 의료 공백의 환자들 또 환자들의 가족의 불안감도 커질 것 같은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지금 어느 정도 간열하고 있어서 지금 돌아가는 얘기들은 계속 보고 있고 대부분 자세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주째 실제 큰 병원들의 진료 현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더 커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또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또 환자들은 중증 환자 위주로 우선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보일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의대 교수들은 이제 전공의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도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또 빠질 경우에 여러 가지 진료 현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부터 앞서 이제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좀 내용들입니까? 원래 이제 간호사의 역할에는 진료보조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의료 행위, 진료 행위에 대한 보조 업무 자체는 일단 간호사들의 본래의 역할인데 그중에는 아무리 의사의 지시와 감동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죠. 그것이 법에 딱 규정은 안 돼 있어도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척추 마취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례에 의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들이 보조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에 가름마를 탄 그런 것으로 오늘 발표했다는 것이죠. 일반 간호사와 피해 간호사라고 하는 전담 간호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업무 범위가 나뉜다고 하는데 일단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간호사, 피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상에 석사하기 정도의 교육과 임상 경험을 받은 자격을 부여한 그런 간호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약간 의사들의 본격적인 영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마취 전문 간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취 전문 간호사라든지 정신 전문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간호원분들이 분야별로 한 13개 정도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보다 특화된 석사 정도의 교육을 받은 그런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법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 측면은 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는지 하는 게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도 확실했다는 얘기고 또 흔히 전담 간호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PA 간호사라고는 속칭 그렇게 부르죠. 원래 PA라는 건 Physician Assistant니까 그 자체가 진료보조사라는 의미가 있고 진료보조사라고 할 때는 이게 PA라는 제도라는 것은 원래 그런 자격증을 가진 제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미국에서 1960년대에 만들어진, 부터 쭉 발전해온 제도고 영미권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제도예요. 아직 일본도 논의 중이고 우리나라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그렇지만 PA가 자격증으로서 면허를 받은 어떤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실제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의 업무 자체는 이미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의사들이 일정 부분 교육을 아까 마취 교육을 한다든지 심장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수술을 할 때 일정한 역할,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실제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보통 병원 내에서는 PA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라고 불렀어요. 이 부분들을 이번에 분명히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일반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내세운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요. 어떤 것,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두시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일반 법이나 제도나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그 분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콧줄이라고 하는 흙이 이제 코 경관 영향을 하는 걸 L튜브라고 하거든요. L튜브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삽입할 때는 어느 정도 일반 간호사가 하지 못하고 전담 간호사가 하되 그것을 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일반 간호사도 할 수 있다든지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기관 삽관이 있어요. 인공호흡기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담 간호사가 아니고 전문 간호사가 삽관과 배관 자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감독화에 시행이 된다면 전문 간호사가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미리 분명하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죠.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주고는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 안목적으로 하던 일이다. 그리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불법 의료가 판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특정 분야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이 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그 전문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말다 틀리다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정부가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협의 모임을 가지고 병원협회, 간호협회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는 의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해오던 것으로 나온 거고 아예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신마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의 감독 지시가 있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아홉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그렇게 몇십 개, 90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그때 조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그 안에서 병원의 책임화에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명확히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사실 진료보조업무라든지 PA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의사가 감독을 하는 상황에서 그쪽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병원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어차피 그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판단해서 간호사들을 교육된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하는 거고 그걸 못할 경우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요구가 있으나 실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일정한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냈는 거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법적 규정이 지금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번에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제도화에 탄력이 좀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제도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처럼 PA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별도로 자격증으로서 갖추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경계 영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그동안은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병원의 요구에서 하던 업문데 이걸 가지고 고발까지 당하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의 업문데 간호사들이 한다고 해서 고발한 전공의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병원 책임화에 하고 있는 업문데 법적으로 불확실한 입장에 있는 거를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자격증으로서 제도화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일본이 그 자격증으로서의 제도를 쭉 논의를 해왔는데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굳이 그런 자격증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행위 간호사들이 하는 특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정한 것처럼 비슷하게 미리 사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의사들의 감독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본의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 게 일본도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것이 의사의 부족과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의료 인력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자격증으로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PA 제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추후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을 때 지금 이제 PA 간호사, 전담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이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PA 간호사라든지 전담 간호사가 필요한 것은 병원 측입니다. 의사 측이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굳이 전문성을 가진 본인들이 다 나서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수술을 다 하고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호사들 해왔고 충분히 하던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불확실한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약간 역할이 중복되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준다면 이런 상태로 쭉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정착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그런 양쪽의 주장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간호협회나 이쪽에서도 PA를 하겠다고 막 아득부득부득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서 요구해서 직원으로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특별히 월급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것도 아닌데 수당 정도는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오히려 이렇게 법적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로 어떤 업무의 중복 부분에서는 서로 직역 간의 어떤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의 평행선으로 달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논의되어오던 거를 지금 정리해서는 낸 것뿐이죠. 짧은 시간에 갑자기 할 수 없었겠죠. 이미 논의됐던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간호계에서 새 간호법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새 간호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간호법과는 다른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지금 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원래 간호협회나 이쪽에서 주장했던 별도의 간호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요구했던 사항들은 상당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의 어떤 컨트롤 없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 부분을 정부가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거부권까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까지 나선 거죠. 그런데 이번에 좀 또 반대로 의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아쉬워져서 간호사들한테 다시 이제 좀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그걸 못하게 해놓고는 이제는 그러냐 또 나오니까 정부도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이 아니라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해서요. 최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 용역을 정부가 발주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전공의 복귀를 좀 압박하는 조치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신 자체가 전공의를 압박하기에는 좀 멀죠. 왜냐하면 다소상 의사들이 문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최근 판례에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의사들의 어떤 그동안에 의사들만이 하는 것으로 제한됐던 것들이 좀 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신보다는 오히려 미용 성형, 미용 분야가 조금 그런 쟁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비필수 의료 쪽으로 많이 몰려서 피부과라든지 이런 쪽에 몰리게 되는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일부 피부 미용 부분들이 굳이 의사라는 그런 전문성 높고 교육받은 인력이 다 할 만한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확산될까 봐 아마 우려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어떤 대화를 또 정보까지 포함해서 어떤 대화를 통한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께서는 더욱더 그 마음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어떤 좀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할 건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핵심 쟁점은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내년 입시 요강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늘릴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더욱이 모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 보건유료정책심의원회까지 다 거쳐서 복지부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교육부 측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다 절차적으로 거의 진행을 했단 말이죠. 정부로서는 상당히 물러싸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전공의들은 아예 돌아올 기미가 없고요. 그런데 정부는 돌아오라는 신호로서 여러 가지 의사 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걸 내세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의사 면허 정지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면허 정지는 이미 정책적인 어떤 시그널로서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법적 쟁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면허 정지라고 하는 그런 강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교수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학생들 보호라는 명분으로 또 동참할 가능성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의대 증원이라는 거 가지고는 교수들이 어떤 의료현상을 떠나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허 정지라는 절차는 좀 완화를 한다든지 진행을 해서 그러나 어차피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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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